금상공원 아...나가 꽁짝을 넣었더니 한번 불러볼구나 이거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아이고, 어떤 먹방 이거 아이고, 이거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무사히 꽝은 이치록 뽀삭 양 이치록 못 움직임 젊어보잔 이거 다 해봐도 도람이 타버리우다 아이고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다오 욕은 아이쿠 탄수 물 아, 좋다, 끝났다, 하이! 아이고, 이 늙은 하루방이 젊은 사람 하는 운동하면 그 백딱이가 남아나게. 아, 이 사람 거참 아침부터 동새벽이부터 늙을수록 젊은 아이들 운동을 자꾸 해서 아이가 젊어지는 거지게. 그 백딱이가 살아나서 젊으나 늙어 나오지. 그걸 허다고 살아나, 늙게. 아이, 나 꽝은 스무 살 꽝이라기. 스무 살은 무슨 백 살 꽝 어정 스무 살이 넘은데요? 아이고, 이 놈 할망이냐. 존소리, 존, 존, 존다니. 아이고, 이거, 형. 저래 들었어도 철녀는 밥이나 왕 먹어.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저 평생. 아이고, 평생 자 존다니, 존다니. 아이고, 존다. 운동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그 멀쩡합니까? 난 다음에 그치록, 어? 블루베리인가, 무신건가. 처신건 왕. 홈번 찾아볼 기너가. 왕, 낭이 어떤 댐시인가 쳐다보기너가. 아, 좀, 좁좁하나게. 좁좁하나게. 좁좁하네, 속하게. 그냥, 그냥. 뭐, 신거만 놓은 거 알아, 크는 거라. 무사 밭에도 안 댕기면서 가라, 어? 그 여자 졸음에 댕길 거면 밭에라도 한번 와보죠. 신경질 나기 싫어, 그냥. 복창을 댔어, 복창. 아이고, 이 선풍이도 꺼. 전기세에 나와서. 확장 좀 좀 해라. 나 이번에 나가면 안 들어오켜, 이. 기원아, 기원아. 집이 다시 노지 마라, 기원아. 진짜. 나 진짜 나갔다, 이. 여보 나, 나가면 안 들어오켜. 전화도 하지 말라, 진짜. 그 무사 나가 켜, 나가 켜. 막 안 나가면서 켜. 자기 나갔어, 자기, 자기. 네? 그냥 문도 다 종갑을 보고. 같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손질남자. 나 나가시라니까, 나 송송이라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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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상한 게 순식이다. 아니, 안 자랐어. 됐어, 됐어. 꼬박이, 꼬박이. 나야, 여기. 혼자 먹어져. 혼자 안녕. 야, 야, 야. 아유, 걔 나잖아. 그 저 여자를 그걸 뽑고 시멍 사라야죠, 형. 여자 앞에서 형 발발, 발발, 발발. 남은 여생 어떤 거 살 거라. 아이고, 형님이 알다시피 저기 우리 각시가 자바지쿠가. 아니, 나보고 잘 살라고 형님이 소개해 주는 거. 그 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 이게, 내가 그때 소개해 줄 때만 해도. 가기가 해도. 에어로 관내에서는 제일 고아나 쌓이겠거든. 아이고, 참. 그가 자아겐 결혼엔 말이여. 너 형 결혼엔 애기나 낳아놓은. 그 붓꾼 거. 내려가게 약 거. 어디간 잘못하단 멍은. 그 양으로. 우리 바라보. 아이고, 그 вещь. 이렇게. 아이고, 살아 보라. 아이고. 아이고, 그래. 계란 그걸 남은 여생을 어떤 거 살 걸 어떤 거 살 거라고. 아이고, 저. 실례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별 빛이 내린다. 샤라라라 얘. 어이, 누게 과?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저 근처에서 카페 할만한 곳을 좀씩 드렸는데. 이 형님은 오늘부터 치매가 와서 잘 모르면 수작이야. 나한테 얘기 없어요. 나한테. 아이고, 아이고. 카페 하면 나갈게. 아니요, 나게. 그만해. 콕콕.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진짜. 카페 하면 저처럼. 저기, 이쪽으로 한번. 이리 와, 이리 와. 카페. 형님, 그거 아닙니다, 그래. 카페가 저쪽으로. 아, 저쪽으로. 막만호 좋다, 이게. 잘해, 저기. 쇠뚜랑 통쇄형 박교당 대켜도 그래. 집에 못 들어오게 해볼라. 진짜 경협을 가. 여기 가치는 못독해. 근데 이걸 해밑머리 말해봐. 할 때마다, 어? 암행 뭘 이용도 해보고 정도 해봐도. 그놈의 버릇을 못 고치는 걸. 아이고, 아이고. 그럼 니 서방 버릇을 네가 내와, 저기. 믿기라. 무사할 때는 또 이제 낡은 이러면서 가. 아니, 너네 서방. 잘나, 잘나 쟤넘은 진진넘게. 잘나 쟤넘은게. 굽다 큰 운만 사당 입지구 커넘게. 보름 날 수밖에 더 시냐게. 누미 옆에 주름만 줄줄 또랑댕이먼게. 언니 이상하게 고라면서. 아예? 형부 맨날 거성된게 뭐. 우리 집이 다방, 다방으로 어디로 막. 갈아 댕겸 거긴 보라난가 아님 거게. 나 안 했구나. 이상하게. 그 경기 운심내지 말라 견디 생각했나 겨도. 잘 고라냈는게. 육백만 원을 담아나면 혼달이 육십만 원씩 나온다. 예, 육십만 원. 만약에. 결국 넌 겨이 백만 원 베끼었으면 너 돈 오백도 나가기면 당연히 살 거 아냐. 아니요. 다 겨. 어떡해 너 오백만 원 어떡해. 나도 살살 조금씩 보탤고 나. 어쨌든. 김인 너 거 육. 나 거 육백만 원에 너 거 오백만 원에. 네. 그만씩 이거 얼마고 이거. 이 천만 원도 넘는 걸 나가기면 타만 원. 이걸. 한 달에 육십만 원씩. 예. 그렇지 않아. 안 지우고. 야.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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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고. 아이고 아이고 나팔자감 심팔자입니다 인역이 닿을 거고지 애돈 도디사 돌아나신디사 오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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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조컨버클런가 어떤걸 취가다 깨는. 갈아 놓아 멀쩡한 밑강발 down 그냥 또 오늘은 어디 갈아 다니는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구 아이고 나팔자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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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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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이거 이 남자는 피부가 좋아서 잘 먹으면 아이고 시원하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이거 명 시원하는 이걸 힘주는 이게 비싼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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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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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방 신경 안 쓴다보니 이 자만의 긴 몬딱서 그리고 하늘방은 어디 가서 이거나 왕매죽이지 아이고 아 아 아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를 내고 그쵸 어 훈달에 얼마 싸고 아 이럴다 저거 없어도 갚 하신게 네 제가 갚 하거든요 갱저 사이넷이라 내가 돈을 잘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네 잘해 볼게요 돈 다리 60만원씩 그래 그래 야 이 돈 어서 나가또이네 아이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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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해도 몇 십만여주신건디 무신돈으로 산거라게 아니라니까 이거 쌌고 저기 화장대 서랍에 좀 있길래 헤끔같아 썼어 아이고 화장대 돈 썼단 말일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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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포랑그가 인구들 일당줘야될 돈을 그걸 써버렸다고? 오늘 이거 잘 걸쳐 아이고 기원아 기원아 아이고 각신은 오장 대싸질만 했수다 밧디 댕일 때 냥 어찌 댕이고 괴사대는디 서방은 냥 칼량으로 놀래만 댕이고 거고 각신 죽은 아 사나 밧디 댕이고 아이들 키우고 그냥 거거는디 저놈어들 어떤 업무도입니까? 아이고 청년 이거 아이고 아이고 가만히있어 냥 전화 전화받아 냥 어 여보세요 아이고 여보 아이고 야 나 이제잉 저 촬영가지는 안 어? 어? 아이고 저 설거지사 설거지사 내 설거지 코컬링 날 다닐다 닮입니다 겐게 겸 용심 나지 말고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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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하지 맙소 겸 예예예 나 설거지 잘해 영 다녀옥놔다 아이고 아이고 사랑햄수다 예? 아이고 아이고 사랑햄수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소다 아이고 나 갔다왕냐 갔다왕냐 볼근이 알아듬다 아이고 예예예예예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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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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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네 아방은 회춘하자냄쩌 무상하씨 자리물로 행먹제는 오이 사다 놔두나 못다 깎은 얼굴에 대개시네 아니 견겐 자리를 잘라당 붙일 말이라 견인 오이를 잘라당 붙일 것 오이 다 말라 비틀어져 내가 아까운 거 붙일 것 같은 거 아이들이시더가 참 붙일 없길래 그만해 견겐 아버지가 오이 붙일 만원 붙이신게 마시 또 오이야 또 사장 먹으면 대주하시게 어제 사온 오이가 무사 몰랑 비틀어질 말고 게나저나 오이는 오이고 저 서울돈 붙이래는 건 너네 아방 좀 붙잔디야 아니 웨씨 돈 안받아수다 무슨 돈 맛이 돈 쳐다던데 안 해 주래는 건 어디 갔어 북대가게 아이고 나도 아이고 나중에 고르크라게 이제는 그냥 아이들이십니까 자꾸 하지만 하겠네 아이고 너네들 나 살아난 말 거르면 그걸 못 드릴 거야 또또또 쓸데시 또또 아이고 너네 아방 다방으로 하금디 어딜로 둥그러다 이멍 조상전 파 안찍 포랑 써볼 거야 이처럼 먹은 상할 뿐 나 호를도 아쉬움 문질러고 밭띵한 검질매고 그처럼 코난 먹은 사라죽이 아이고 민수도 밭띵한 검질매다 나누난 날때 돌레레 털어져고 나네 대가리 뺏겨진 거 이제도 그 대가리에 머리 털어 코난 안 남시네 아이고 참 그처럼 코난 사라죽이 나 경계에 사라죽이 아이고 안 남아져요 조상 내대로 머리가 벗겨지고 지금 밭띵한 나보나 이거 머리가 아이고 참 많아 나 살아남보나 이거 돋지마라 밭띵한 나보나 머리처럼 벗겨져죽이 다 쓴게 그거 그때 돈 타고 죽게를 안 나가 포라죽이시게는 조상밭 나가면서 왜 조상밭 다 포라먹을 어디 난뒤 도로괜이 하나여 저녁장이여 그 대개 만원도 안 할때고 5만원씩 결혼하나 포라죽이 오이 때문에 이 음식이 밥 버려 이 꼴이 다 알바는 나만에 주고 산다란 말이죠 만두는 쉽게 낭목으로 쉽게 낭목으로 어떻게 제가 이거 잘 사는 건가요? 네 지금 아주 땅 잘 사신 겁니다 계약돈만 걸었는데요 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둘 이리 삼 Nin 정의 아이고 야 야 야 야 야.. 아이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이고 너 또 맞았구나 또 아이고, 이거 아이를 또 반 죽여놨구나, 이거. 야, 나가네한테 못 고르게 해진디, 가이가. 사실은 옛날에 니 애오름 관내에서 여자 씨르면 2등은 돼, 가이가. 아, 왜 그걸 인정오름 죽어라, 걔. 아이고, 나가네. 널 경탈 줄 알았나, 나가네. 아이고, 죽어진 부당에. 아이고, 이 동네가 뭔가 이걸 어떤 걸. 그래, 고마셔, 고마셔, 고마워, 나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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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우리 형이 살려주십시오. 정신 졸리라. 정신 졸리라, 정신 졸리라, 인데. 죽어진 부당에. 아, 이제 살았지, 살았지, 살았지. 아이고, 이제 살았지, 이제 살았지. 야, 이거 정신 졸리라. 아, 참. 내가 살다, 앞으로 남겨. 영원에게 잘 붙이고, 잘 붙이고. 아이고, 살았지, 살았지. 아이고, 살았지. 아이고. 아이고. 손지 등록금 허랭부 내랭허가. 어디가 안 둘러서가. 아이고, 너도. 이 놀슬라도 형 좋아하지 않네. 마땅하면 좋고요. 아이고, 소세. 아이고. 아이고, 어찌됨. 아이고, 어찌됨. 우리 집 아방걸. 어디 빠짐 때가? 어디 빠짐 때가, 어디? 커피. 저희가 좀 먹은 소리가. 어떤 일을 안 먹었구먼. 이거, 이거 무슨 소리일 거야, 이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손 씨멍뎅이면 도장도 넣고. 아이고, 성님들 고맙습니다. 나 자기 가봐서. 알았어. 고맙습니다. 이 놈은 그냥 아이고. 거짓말 까만 하죠? 주 Teams 좀 하고 오세요. 네, 네, 네. 무슨 관중인지 알 수 있어요? 아. wage esing. 아 너 뭐야, ㅇㅋ 지금 무슨 일 있습니까? 예, 혹시 계시면 전화 주십시오, 경찰서. 무슨 일일까요? 예, 부동산 사기꾼으로 이제 시골 마을을 들면 이제 투자판 이제 투기를 하고 있었다고. 알았어요. 자, 이리 와주죠. 너가 잘 알아보기 전화 된다. 너 이번에도 영할 줄 알았다. 저 경찰이 시민의 대기자라 그러면 저거 이상한 문제고. 너 전화번호가 나 무슨 일이야? 야, 너 어디를? 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뭐야, 이거 현실이야? 남자야, 여자야? 이건 뭐야? 너 동네 하루만 걸 다 고쳐서 돈 다 불어먹고 있지, 너. 아니, 누구신데 예의 없게 반말하고 그러세요. 고많이 있어, 고많이 있어. 고많이 있어. 고많이 있어. 양성님, 전화 없어. 경찰 불렀어요? 확, 전화 없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뭐 하긴. 전화 없어, 확, 자기. 아이고, 여보세요.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 진짜 재수 없어. 야, 너 어디 가나? 야, 너 어디 가나? 야, 야, 이. 빠빠빠빵. 빠빠빠빵. 아이고, 나 진짜 너랑 살아. 이거 아니라고. 아니, 어떡해. 아니, 어떡해. 아니,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그냥. 네, 덕분에 사귀범을 검사해, 고맙습니다. 어수다니 집안일, 우리 일한 건데 그냥. 나 다리몽드에 뿌질나물 전화당이네. 그냥 내버렸어, 잘만 가둬놨어. 예, 예. 잘 심어당자. 생전 못 나오게 가둬놨이네. 회의 줍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네, 졸아가신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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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이 잘 심어당기가 어디 간 심은 게. 저기요. 지금 수종자놀이 다 시원한 거. 회의 줍서. 그렇지만 주차가 가. 정신 빠짐 거 Anna. 저 이거 하루방이 이리 와 봅소. 그거 사라 들리시네. 속속속속속이 이거 이거 그것 좀 하러 걷다. 아이고 참 사기나 치명 돌아다 이거. 어? 나 가춘다 이거. 이거 여자가 친 거다. 무슨 이거 여자가 친 거라 하루방이 젊은 사람 따라가져 놓다. 뭐 다 사기당해 죽일게. 무슨 꼴이냐 이거? 아 거참 거 사기 안 당했다라고 그만 있어 사기 안 당한 걸 돈 다 날려서 아냐 아버지 저 여자한테 돈 빌려주고 처질 때가 돈 무식하게 돈 자 거참 거 걔 난 돈까지 빌려 안 됨 때가 이 아르바이트 초장 초장오미다니까요 초장오미게 걔 난 돈이 이제도 안 초장오미게 아 초장오미 그런게 할머니 아이고 아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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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집이 다만 무사또고 아이고 걔 우리 집이 더 돈 빌려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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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k 아이예요